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각에서 총선 낙관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게 이제 1월 18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인천개양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더불당은 기존에 200석이 아니고 15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고 정창래 마포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151석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뭐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151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아 저 양반들이 그냥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한 모양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페이스북을 받아보니까 보이오엔의 김미영 원장이 의견을 피력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 목표가 180석도 200석도 아닌 과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으로 목표를 낮춘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한 번 던져본 말입니다.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절대 순진하면 안 되는 거죠. 순진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거죠. 전자개폭이나 온라인 조작은 안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관외 사전 우표준 투표만 손대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이야기죠. 이걸 수개표로 막습니까? 개표 감시로 막습니까? 선관이 수사 맞고 부정성 맞는 방법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여러분들 타인의 선전선동이나 기만 그리고 말 바꾸기 조작 이런 걸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151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적의 방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미끼를 하나 던진 거죠. 그렇다 그걸 텁석 물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151석을 했으니까 전자개폭이 조작도 안 하고 온라인 조작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현재 사전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고 투표장에 출입하는 투표자를 촬영하거나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보관기간이 그냥 30일입니다. 즉시 삭제 30일이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돼도 30일 안에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전 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만들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사전 투표율을 만드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15.43%의 진짜 사전 투표율을 22.96%로 올린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율을 7.49%를 부풀리게 하고 사전 투표자 수를 37,473표를 만든 겁니다. 이 방법은 돈이 안 듭니다. 그냥 만들어놓은 전자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결과를.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151석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작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순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진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37,473표를 전부 다 누구한테 더해줬습니까? 진교훈이 함께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표수고 진짜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 뭐죠? 가짜를 더해줘 가지고 거소 투표 염창동 진교훈 사전 투표 득표수 등촌 일동 사전 투표 득표수 다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372표에 372표를 더해 가지고 743표로 만들어주고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염창동 제1동에서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30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730표를 더해 가지고 3459표를 받았다고 국민들을 쏘긴 거 아닙니까? 아주 멋지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 자수를 세지 못하면 이렇게 가짜를 발표하는 겁니다. 딱딱치고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15%대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을 22.64% 사전 투표를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이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선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교훈이가 당일날 48.5%를 득표했는데 사전 투표 65.7% 받은 걸 뻥튀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거짓과 사기에 익숙한 사람들을 계속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식솔들하고 한 개월의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 원장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이재명 씨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200석 아니고 151석을 조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표치를 낮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디지털 조작 안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100전 100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다 만들어져 있고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척척척척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한동위도 안 한다고 생각하겠죠. 윤 대통령께서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고생을 하겠죠. 사람들이 생각 좀 하고 살자 이야기죠. 선거인수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만일 선거인수 기준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수준으로 조작했으면 329만 표인데 이번도 329만 표지 않습니까 선거인수가 비싸지 않습니까 대선 시선 다 총선이 44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0만 표 수준 정도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분 좀 좋으면 한 8.5% 조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혁신위원장의 뭡니까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8천만 5%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박살내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팀장을 임명할 수는 없겠지만 사내아인이 말씀 잘하셨네요. 그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뭡니까 너무 순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신 분들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촬영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비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고 사전투표용지에 당일투표지처럼 일렬번호 절취해서 보관하고 관내 사전투표함 개함시에 투표지수하고 전산상의 투표지수 확인하고 기록하고 하나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니까 국민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윤 대통령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낸들 대통령을 나무라고 싶겠습니까 다 지하자 좋다고 외치니까 나라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70일 후에 당신들 골로 간다 당신 골로 가는데 당신들 정말 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한 분이 공 박사님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야 니 정신 좀 차려라 이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데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거의 하루 종일 투자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2시간 3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방구석에서 그래야만 이런 공병호 tv가 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띄었기 때문에 이만큼 알려진 거 아니에요. 부정성 그 전모가 그래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티미하냐 이야기야. 그럼 니는 뭐했노 니는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현장에 투쟁하는 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장석 씨 김장석 의병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4.15 총선과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재야전문가와 공병호 tv가 밝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를 내려면 사실에 기반을 둬야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이대로 선거 가면 7.5% 조작할 것이고 329만 표 정도 쑤셔 넣을 것이고 그러면 더불당이 214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 중간에 신당이 생기가 변수가 되겠지만 그러면 더불당 표가 신당 쪽으로 가가지고 합쳐가지고 범야 세력이 214석 정도를 차지하겠다. 숫자는 틀릴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전반적인 그런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